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사권 50번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권의 마지막 문제 오늘 같이 풀이해 볼게요. 어떤 문제네요? 어떤 문제의 경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대명사인 경우도 있고요. 형용사인 경우도 있고 동사인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 ing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밑줄이 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각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pplication of Buddhist-style mindfulness to Western psychology came primarily from the research of John Kabat-Zinn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 자, 적용입니다. 무엇의 적용이냐면요. Buddhist-style, 자, 불교 스타일의 mindfulness 이런 것들의 적용이에요. 어디에 적용을 하냐 하면 Western psychology, 서구의 심리학에 적용을 한대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mindfulness라는 게 있나봐요. 자, mindfulness는 사실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요. 어떤 깨닫기, 바라보기, 나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인식하기 그런 겁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불교 스타일의 어떤 가르침을 서구 심리학에 적용한 것이 came primarily 왔습니다. 주로 어디서 왔냐면은 The research of John Kabat-Zinn 이 사람의 연구에서 왔대요. 이 사람은 Massachusetts Medical Center University에 있는 사람이래요. 연구자겠죠. 자, 이 John Kabat-Zinn이란 사람이요. He initially took on the difficult task of treating chronic pain patients. Many of them had not responded well to traditional pain management therapy. 자, 그는 초기에 착수했어요. 아주 어려운 과제에 착수를 했어요. 이 어려운 과제가 뭐냐면 자, treating people, chronic pain patients. 자, chronic이라는 거는 만성입니다. 만성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를 떠안았었대요. 처음에.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것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콤마 이후에 Many of them이라고 나오고 Had not responded. 주어와 동사가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이 하나 추가가 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절 하나에는 서술어 하나가 오기 때문에 절, 그러니까 서술어 다 함께 나오려면은 뭐 and라던가, but이라던가, 아니면 관계대명사 같은 거 뭐 whom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추가돼 버렸네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whom으로 바뀌어야 돼요. Many of whom. 자, 그 만성질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had not responded. 반응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 전통적인 통증관리 치료요법에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었던 자, 그런 만성질환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를 떠안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 대명사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사실 접속사 문제예요. 자, 서술어가 추가될 때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의 유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미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서술어를 카운팅하고 계셔야 돼요. 서술어가 추가됐는데 접속사가 없다? 그럼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many of them이 아니라 many of whom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1번에 자, 남은 부분도 마저 살펴볼게요. In many ways, such treatment seems completely paradoxical. you teach people to deal with pain by helping them to become more aware of it. 자, 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치료요법이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좀 역설적으로 보인대요. sim이라는 동사는 형용사, 보어랑 같이 많이 쓰이는 동사죠. 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잘 왔습니다. 완전히 역설적으로 보인대요. 자, 왜냐하면은 당신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To deal with pain. 이 고통에 대응하라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helping them, 환자들이 그 고통 자체를 더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그 고통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게 된대요. 이 고통을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그것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pain을 대응하게, pain에 대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however, the key is to help people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that accompanies their fighting a pain a struggle that actually prolongs their awareness of pain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요 is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let go of let go of는 이제 놔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놔버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뭘 놔버리냐면요. the constant tension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a companies, they are fighting a pain 그들이 고통에 맞서 싸우는 것에 동반이 된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앞에 1번에서 정답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추가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a company and a company 하고 동사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격 관계사 절여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고통에 맞서 싸울 때 결국 constant tension 지속적인 긴장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걸 놔버리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래요. 자, 그런데 이 fighting a pain이요. 동격으로 되어 있죠. a struggle, 전투입니다. that actually prolongs the air awareness of pain 환자들이 고통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고통을 지속시키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뭐가? 고통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Mindfulness meditation allowed many of these people to increase their sense of well-being and to experience a better quality of life. 자, 그래서 이렇게 Mindfulness, 알아차림이라는 명상법을 적용을 하니까요. 이것이 가능하게 했대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To increase their sense of well-being 자신들의 어떤 well-being의 감각을 증가시키는 걸 가능하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경험하는 거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대요. 자, 지금 allow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예요. 그런 오형식 동사인데 자, 지금 앞에 To increase와 To experience가 병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4번도 어법상 맞는 표현입니다. How so? 자, 어떻게 그러는 걸까요? Because such medit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f we try to ignore or repress unpleasant thoughts or sensations then we only end up increasing their sense intensity.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자, such meditation 그러한 명상이 기반에 있어요. 어떠한 원칙인데요. 그 원칙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한다면 유쾌하지 않은 생각이나 감각들을 우리가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 end up ing 관용 표현입니다. 결국 뭐하게 되냐면요. 그것들 자,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생각이나 감각들의 강도를 증가시키게 되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한 어떤 원칙에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mindfulness meditation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end up ing는 결국 뭐 뭐하게 되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자, 뒤에 ing가 오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5번도 어법상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0번 문제, 어법 문제는요. 자, 불교의 mindfulness, 알아차림이라는 명상 방법을 만성 고통 질환, 여기에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접목시킨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like, 감사합니다.